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의 압수수색이 36회에 불과했다는 대검찰청 입장문에 대해 검찰의 허위 주장에 실소가 나올 지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 위반의 명예 입장문에서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하면 총 376회 압수수색이 이뤄졌음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보도되지 않은 압수수색을 고려하면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제야 발이라도 빼고 싶은 것이냐며 익명 뒤의 숨은 허위 사실 유포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